서울법대를 나왔고 1964년생이고 부산 수영고에서 아마 초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그리고 아마 경기도 행정부시장을 했든지 그렇게 아마 행정부지사를 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이야기는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 수는 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그냥 다무는 것 정도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인도 정치를 꼭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투로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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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일인 겁니다. 그건 싸가지가 없는 일이고 그거는 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일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사적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 수는 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닌데 지금 와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지막지한 조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내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박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패배한 것은 인폼드 보트 정보를 갖지 못한 그런 투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만일 그 투표자들이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내외에 관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우편투표를 했으면 내가 이겼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일인 것이고 본인의 정치 경력을 여러분들 겪어가는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런 소질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한때 민경욱 전 의원을 여러분들 변호했던 검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한 분이 그렇게 끝에 마감을 별로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이 부산의 박수영 후보가 자신이 사전 관외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작은 표를 얻은 것은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는 잘 알 수 있어서 민주당을 찍었을까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폐친 분이 그런 걸 깨우쳐주는 과정에서 그럼 사전 관내 투표는 왜 불리했냐고 물었더니 박수영 의원은 사전 관내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잘못 알았던 사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적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한지역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의 전재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전재수 후보의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집어넣었습니까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 투표 도로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전재수 더불장 후보에게 더해지는 방식을 쓴 겁니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투표 자수가 3만 6,571표인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는 3만 476표 사전 투표에서 오신 분은 3만 476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위조 투표를 6,095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6분의 5는 진짜 6분의 1은 가짜 전재수 후보가 어떻게 이름들 했습니까 1,394표 차이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95표가 더해지면서 승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4,698표로 당선자로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뀐 경우지 않습니까 부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출마한 남부를 포함해 가지고 다만 부산에서 그러면 17자리를 왜 국민의 힘이 이겼냐 당일 투표에서 부산 시민들이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주었기 때문에 50% 후반 60% 초반까지 표를 줬기 때문에 사전특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후보들이 한 자리를 빼고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걸 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좋죠 권력 좋아요 그러나 공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실망감과 어울려서 그런 미움을 갖다 주겠냐 이야기죠 이런 거 잘못 처리하면 박수영 씨는 선거를 하는 해내 뭡니까 내가 하태경 씨를 그냥 기분 좋을 때도 은용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왜 인용합니까 본인이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야단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씨가 정치를 하는 동안 그냥 내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니 언제 그 이야기 했지 니 거짓말 했지 니 이런 숫자 조작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아가지고 3선 4선 5선 6선 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3선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다음번 선거 나오면 또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태경과 이번 그동안 입장 바뀌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나이가 이러면 아래고 하니까 뭐 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나는 당선됐으니까 그냥 입싹 닫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요지는 방송 마치기 전에 부산의 여러분들 조작의 이름이 이렇게 행해졌잖아요 부산의 여러분들 이게 부산의 193개 은면동입니다 193개 은면동에 단 한 곳에서도 더블당은 관내의 사전투표 득별 빼기 당일 득표 득별이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3개의 은면동 전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관내의 사전투표지를 투입해 준 거 아닙니까 차익값이 평균값이 플러스 10.72%입니다 오차범위인 3%를 크게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박수영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서울법대로 거꾸로 나왔냐 이야기죠 윤석열이나 뭡니까 박 누구죠 당신들 왜 이렇게 사냐 이야기죠 인생을 이게 밝혀지는데요 당신들 끝까지 갈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 안 간다고 이완용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냥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3개의 은면동에 전부 다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193승인 겁니다 193번에 선거를 했을 때 꼭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3군데 전부 더블당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 박수영 후보가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차익값이 더블당 플러스 11.60% 국힘당 마이너스 11.60%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17.65% 마이너스 17.65% 전부 관내 관외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방에 주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34.71% 이런 법이 어딨냐 마이너스 34.71% 이게 박수영 후보가 출마했던 부산 남구의 차익값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조작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대연 1동부터 우암동까지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60% 얻은 겁니다 60% 국힘당 후보가 거의 60% 넘습니다 이거는 부산 총계고 60% 넘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뭡니까 박대호 더블당 후보가 전부 다 거의 다 이긴 겁니다 거의 다 몇 군데는 그래도 좋네요 차익값이 뭡니까 12.4 15.2 8.0 10.6 14.3 이런 걸 보고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여러분들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여러분들 참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출세 좋고 권력 좋고 우리 편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부패해버렸을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도 여러분들 궁금해 가지고 박수영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부산 남구 선거계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이런 거는 박수영 후보 이야기처럼 이런 건 정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관외는 물론이고 제외국민을 보고 이걸 보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이 부산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전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7개인가 18개인가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플러스 10.72%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예술품이죠 부산 남구가 있네요 공직자들이 선거부정을 덮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거부정을 의도적으로 방치 내지 여러분들 은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직위의 단순한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가를 몰락시키고 국민들을 자유민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름도 추락시키는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좋은 세상에 오면 그 사람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면 날라가 골로 갈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야기죠 이게 18개인가 17개 여러분들 선거구로 본 거고 이거는 193개의 이거는 은면동으로 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때